5.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이기환 군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. 광주지법 민사십 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이 군의 유족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. 이 군은 80년 5월 22일 15살 나이에 친구들과 함께 시위대에 합류한 뒤 행방불명됐고 10년이 지난 뒤에야 5.18 행방불명자로 인정받았습니다.